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우리 당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려 국책사업 도로노선을 역가락처럼 희게 만들어서 일가의 땅값을 올리는 시도 자체가 전례가 없고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사업을 활용해 자기 재산을 축제하려 했다면 이것은 마땅히 탄핵 사유가 될 것입니다 진상규명 TF가 만들어진 만큼 차차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지만 이미 밝혀진 의혹만으로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진다면 이것은 국정농단의 부분과는 심각한 게이트로 비하될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애깬대로 여당에서는 거부 외항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사안을 밝힐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오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국토부 은희롱 장관과 대통령실 출신 차관, 도로국장 등 관계자들에게 이 사안의 경위와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차후 국정조사가 제대로 관찰되지 못한다면 특권까지 불사할 것입니다 오늘은 박강원 원내대표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당과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내되 합의가 안될 시에는 단독으로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은 국회에서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인수위 과정에서 교묘하게 노선이 바뀐 데 대해 누가 개입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맹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사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야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야당답게 책임있게 발언하고 행동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